마지막인 듯싶네요 아닐 수도 있고 아니구나 더 있구나 아이씨 길다 길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멋있더니 열라 참게 그렇지 불가사리 흠 어 죽어봐라 어 뭐야 깼다 어 여기군 빅데일이 아파할건데 아닌가 맞을걸요 아닌가 아니 맞는것 같은데 맞다 아니네 아빠 빨리 빨리 아 저 다음은 뭔지 모르겠다 아 이제 더이상 맘에 드는 업그레이드가 없네 드리락 아 근데 이게 흠 이거 하긴 좀 그런데 샷건 할까? 저 랜덤으로 전기가 나오는 거는 좀 맘에 안 내키는데 어린터노 힐링 어쩌고 어쩌고 그래서 어쩌고 아 참 야 진짜 마땅히 할게 없네 샷건 할까요? 샷건 합시다 어 야아 여기 내 집인가? 아 흠 안 할래요 흠 흠 오 로봇이다 중앙사람 찾아볼까요? 어떻게 되는지 아 없나 안 나오네 이거 아냐? 여기인가? 오우! 오우우! yz에 오는 곳? 돈이다 돈 준다, 그렇지 285 쇼omido m мэni 어엌! 달 달 달 달 달 달 잠깐만 그렇지 이제 여기 밧축가 사고 어 킬있네? 나이스 자 시작해봅시다 아마 빅시스 올건데 어 시작이다 어이씨 아이씨 지가 당할거서 이씨 어 있어 여기있다 아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 아 이거 아닌데 아 뭐야 왜 앉아 어 뭐야 어 이거 아닌데 아이참 아이참 어 뭐야 안돼 따세 무슨 빅시스 이렇게 많아 따라라라라라라라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세질 않네 어이구 이게 아닌데 그렇지 아아 아 아 여기가 아닌데 아 아 죽겠다 이씨 맞축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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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안 돼 딱 린이 근데 짜, foot 너돌 눈이 이 그렇다 오어우어우어 가만히있어 잘 가게 어? 뭐야? 피하네 이거? 맞아라! 그렇지 어 정신없네 잠깐만 이제 급해 잠깐만 잠깐만 다다다다다 빨리 자 키 먹 키카사고 디딜 먹고 당연히 바추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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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 딸 아 저 할망구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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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녀는 너를 봐주셨을때 모든 행동을 주셨을때 그렇군 그녀가 앉아있을때 그녀가 내 딸이 왜? 그녀가 내 삶의 일은 그녀가 내가 보기엔 당신의 몬스터같은데? 이 괴물아 안돼! 오오! 못됐네 진짜 저 사람이 괴물이다 저 사람이 어우 내 딸림이 안돼 어어어억 야 근데 진짜 옛날 게임에서 그런지 그래픽이 진짜 안 좋네 제 몸은 이제 자연스럽게 만약에 괴물이 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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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시각 세계였습니다. 누군가가 이 장소에 들어갔습니다. 아버지, 저가. Eleanor. 너무 죄송합니다. 어머니가 내 마음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. 누군가와서 당신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. 음? 완전 하이텍인데? 아 사도장 깨 자태욕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자생겼네 어우 자생겼다 연예인이 해야 되긴데? 이게 테크 컨트롤하고 리더시스터 블라블라블라 그렇군 리더시스터 눈이 그렇게 된거는 이렇게 보이니깐 그게 된건가? 뭐 마법에 걸린거겠죠 당연히 자 간다 다름이 가자 가자 어 안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네 에이 시가운거 밖에 없네 아 얘는 이 얘는 모든걸 이렇게 해보구나 아하 야 얘는 진짜 아름답게 보이네 기계도 없고 이러니까 애가 다니지 아니면 어떻게 다녀 그 더럽고 위험한 곳을 가자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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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진짜 참 어피스 없어 피아 랜 피아? 장미꽃이야? 장미꽃이네 어? 어? 소피아다 어?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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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이거 뭐니? 돈 있지 않나? 그렇지? 돈 있지? 안 먹어 저거 저기 나 잡을까 여긴가? 오호 드레스 야 모든게 장미꽃으로 보이네 아.. 아름답다 아름답다 10년이 오는이 이... 이고무는 아름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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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위해 그사람은 소속적으로 도용해 내가 이거로 하지만 그사람은 엔젤? 어휴 안녕하세요 오랜의 약 진행합니다 누가 부르지? 저거 뭐지? 안보여 응? 뭐지? 아 왜 괌을 질러 일로와나? 뭐야 아 어머니가 하나의 일이었어 아버지 내가 넌 봤어 아버지 넌 다른 사람을 통해 그리고 내가 누구를 알고 그래 깨달아 깨달아줘 고맙다 어 뭐야 저는 지금 누나 가져왔어요 헤헿 헤헿 아이구 빨래도 있네 어 색깔 바뀌었다 초록색깔으로 누나 안돼 어 붙지마 됐다 아 얘는 이렇게 되구나 알았어 자 우리 큰 딸래미 얼마나 힘센지 보자 와우 와우 야 한방이네 나는 왜 한방이 아니지 가자 뭐야 도전 과제 오 진짜? 오야아 드디어 지원이 생기는가 야아 어 아 여기 있다 시벌다 오야아 아 도전 쪽으로 그렇지 아 이리로 가구나 한번 해봅시다 흠 뭐야 혀헤헤헤헤헤헤헤 와우 빠패에에 우리 딸을 우리 크딸아 건들지 마라 봐봐 오우 봐봐 그쵸 뭐야 안죽었어? 당시를 훔쳐 해놓을거었어 아이씨 어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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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괴물 도시로 만들어 놓고서 남 탓 하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뭐 일로 가? 어디로? 일로? 어 뭐야 아 내 잡아냈는데 얘 가자 가자 호우 다음 쳤다? 그래 아닌 것 같은데